정보보호론 수업 안녕하십니까 정보보호론 수업을 맡게 된 강사 우번구입니다. 오늘은 정보보호론의 첫 시간으로써 여러분이 수업받게 되는 정보보호론이라는 감옥이 어떤 감옥이고 어떤 내용으로 출제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오리인텐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시험 준비하는 이 정보보호론은 전산직 시험의 필수 감옥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서울시 또는 국회직 또는 전군무원에서 사용되는 전산직의 필수 감옥인 정보보호론은 2014년부터 도입된 감옥으로써 아무래도 요즘 시대에 정보라는 것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이 정보보호론이라는 감옥이 새로 추가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보보호론도 상당히 내용이 광범위하고 어렵습니다. 전공자들이 다루는 내용들입니다만 우리가 준비하시는 이 정보보호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대다수가 비전공자라고 생각을 하고 비전공자 수준에 맞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정보보호론이라는 감옥은 감옥을 잠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체계도 마찬가지 설명된 형태에 동일하게 맞춰놨습니다. 정보보호의 개요,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이 두 개는 이론적인 형태입니다. 정보보호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정의와 그 관리 체계, 어느 단체에서 관리하고 어떤 표준 형태가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두 감옥 형태가 나누어지게 돼 있고 그리고 정보보호의 가장 핵심적 기술 형태가 암호화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호화라는 용어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암호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루틴, 즉 알고리즘과 전자서명, 해시함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아는 정보보호론 감옥 중에서는 가장 많은 내용과 가장 어려운 내용이라 봅니다. 하지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 자체가 전공자의 심화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본 개념 정도가 대다수로 물어보는 형태니까 우리가 굳이 암호화에 대한 세부적 사항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암호화의 기법이 어떤 것들인지, 그런 암호화 기법의 종류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가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 깊게 심화적으로 보실 필요 없고 기본적인 암호화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것만 정의하신다라면 충분히 점수를 딸 수 있는 과목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호화 더불어서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보안 관련인 네트워크 관련 보안과 시스템 보안 형태가 출제가 되어지는데 세 과목인 암호화,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이 거의 6,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금 오늘 당장 각각의 개념의 특징을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이런 용어들이 사용된다.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쓰는 컴퓨터, 네트워크는 A와 B를 연결할 때 사용되는 보안을 설명한다라면 그 A라는 시스템 안에서 사용되는 보안, 이걸 우리가 네트워크와 시스템 보안이 설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암호화,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이 전체의 가반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주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 세 가지 형태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기 위해 부탁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입장에서 제일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러면 이 정보보호를 위해서는 법과 관련된 문제가 두 개 또는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말 그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단체라든가 또는 주체 또는 기간 관련 형태가 시험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정보보호를 준비하신다면 틈틈이 정리를 하셔서 미리미리 확인하신다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교재와 마찬가지로 총 6개의 파트로 나눠 설명이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정보보호론의 출제 경향을 보시게 되면 앞쪽에 나와 있는 두 파트인 정보보호와 개요, 관리, 체계가 보통 한 15% 많이 나오면 3개 정도 아니면 4개 정도가 시험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관련 법규와 관련 문제가 두 문제 또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3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거의 모든 것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험문제의 60, 70%가 암호화, 네트워크, 시스템 보완에 집중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가까이 내용을 설명을 듣고 이해하냐 정말 힘들 겁니다. 그래서 수업시간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최소한의 내용만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듭니다. 더 힘든 내용 설명 들어본들 여러분이 수업 준비하고 시험의 대비가 더 복잡해지는 부분이니까 저는 최소한의 내용만 시험만 준비할 수 있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6개의 파트를 나누고 일단 공부하실 때는 이 세 과목에 대한 형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 거고 그러면 그 과정의 첫 번째로서 기본 이론 단계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 전공이 아니신 분들 또는 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이쪽 관련이 아니신 분들은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누구냐 그러면 용어입니다. 워낙 많은 용어들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용어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내용 설명과 더불어서 첫 번째 기본 두 달 과정인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누구냐 기초 용어부터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따로 용어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 이번 시간에는 이 단어가 이 단어에 해당되는 게 뭐다라는 걸 따로 정리해 드리며 그 용어들만 두 달 동안 정확하게 기억을 하신다라면 기본 명칭이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심화 이론 다정에서는 그 용어에 대한 세부상 앞서의 기본 이론 단계를 통해서 A라는 단어가 있다 B라는 단어가 있다가 설명이 됐다라면 그 A의 세부장 이상 A와 관련된 게 누구다 B와 관련된 게 누구다라는 걸 설명하는 단계를 심화 이론 단계를 거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깊은 내용 설명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최소한 시험에 나오는 내용까지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심도 있는 내용까지는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 앞에 설명드렸던 용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내용 있게 설명을 드리면서 시험 대비 형태를 가질 겁니다. 그러면 기본과 심화 이론 과정을 거쳤다라면 여러분은 정보보호론의 기본 개념이 잡혔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보보호론의 기본 개념이 잡혔다 시험을 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로서 기출문제 풀이가 꼭 필요합니다. 공무원 시험에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보보호론도 마찬가지 기존에 출제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또 어떤 식으로 반영돼서 문제가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단계인 기출문제 과정. 그래서 앞단계인 기본과 심화 이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기출문제 푼다는 것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두 단계를 거친 상태에서 기출문제 과정을 정리하신다라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을 치거나 합격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시게 되면 정보보호론이 효자 과목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생각외로 공부량이 많지는 않지만 점수는 잘 나오는 즉 그 이유가 뭐냐 기본 내용 형태로만 시험 문제가 물어보니까 너무 깊은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물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도 시험 준비를 하시게 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세 단계인 기본 단계, 심화 단계, 기출문제를 과정을 수료하시게 된다라면 최소한 기본 고득점은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모두 끝나고 나면 마무리 단계로써 실전 모의고사는 각각 직렬에 맞게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군무원이나 그 과정에 맞게 모의고사 푸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험이 수업이 진행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저는 일단 수업을 설명을 드릴 때 전공자 아닌 비전공자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너무 깊은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최소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최소한 내용만 정확하게 기억 숙지하신다라면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하시면서 같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신다라면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 100% 장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실제 수업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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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